정부는 지역사회 전파를 조기에 발견하고 차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내수와 수출이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부품과 원자재를 조달하지 못해 공장을 세워야 하는 실정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인건비와 임대료, 대출이자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지고 지역경제의 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지역의 고통은 더욱 심각합니다. 세계경제도 크게 영향받고 있습니다. IMF, OECD 등 국제기구는 잇따라 올해 세계경제성장 전망을 대폭 낮췄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유가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내리는 등 세계 각국이 선제적 경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의 충격을 줄이고 경기 하방 위험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여야 지도자들께서도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시고 한 목소리로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신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여러분 정부는 이미 활용 가능한 재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광, 항공 등 분야별 피해 지원과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2차에 걸쳐 총 20조 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총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체계 강화와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피해가 집중된 대구, 경북에는 지역경제 회복과 고용안정 등을 위한 재원을 별도로 배정하여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추경편성으로 국가재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국제적으로는 양호한 수준이며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경제 회복이 지연되어 나중에 더 큰 비용이 철회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지출 혁신과 세입 확충 등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일에도 소활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민생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합리적 대안과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정부와 지자체, 의료계,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뭉쳐 코로나19와의 싸움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 스스로 방역의 주체라는 마음가짐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있고 반드시 그래야만 하겠습니다. 당면한 위기를 조속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초당적인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